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의 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의 경기호두농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여기 왔냐면요 구독자가 지금 달군의 농장 천명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돌파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묘목을 여러분들 소개하고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품종은 신강, 슈퍼대포 이 세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강, 신희는 영하 40도까지 추위를 견딜 수 있고 수확량이 약 20% 정도 더 이렇게 소득이 올릴 수 있는 품종입니다 신강, 신희가요 한강, 강원도 또 경기도 이북지방은 신강, 신희를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대포, 슈퍼대포는 알이 결합만한 슈퍼대포인데요 알이 꽉 차고 이렇게 맛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 키가, 키가 적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뿌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요 또 이 묘목을 시중에서 25,000원,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2만원씩의 여러분들을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팁으로 여러분들 팁으로 2월 말까지 구독자 천명 돌파 이벤트로 한 주를 10주당, 10주당 한 주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전화번호 010-6608 010-6608-4788 010-6608-4788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